학문주의 농양과 치료 농양이란 고름주머니라는 뜻으로 학문주의 농양은 학문샘의 염증으로 학문주의에 고름주머니가 생긴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치료는 학문질환을 뜻하는 치자와 샌다는 뜻의 루자가 합해져서 만들어진 말로써 고름이 학문주의 피부로 배출되고 염증이 가라앉은 다음 학문에서 피부로 연결되는 작은 누공이 생긴 상태입니다. 학문주의 농양이 발생하면 해당 부위가 붓고 열이 나며 통증이 느껴지다가 심할 경우 발열 등 전신 증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피부의 약해진 부분으로 고름이 배출되면 염증이 가라앉으면서 학문과 피부를 연결하는 누공이 만들어지는데 이후로는 누공주의에 염증이 반복적으로 재발하면서 통증이 나타나거나 고름, 진물 등이 배출됩니다. 학문주의 농양을 초기에 치료하지 않으면 염증이 깊어지면서 치료가 어려워지고 합병증이 발생하기 때문에 무엇보다 정확한 초기 진단과 함께 고름주머니에 대한 신속한 절개와 배농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일단 치료가 형성된 환자에서 누공이 저절로 소실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기 때문에 수술로 치료를 제거하는 치료 절제술이나 치료 절개술이 시행되어야 합니다.